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super junior place would you let us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미국은 좀 다르게 해야 돼 젠틀하게 해 빨리 젠틀하게 보여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sport junior 야 방송에서 다리 꽂아오면 어떻게 해 좀 다리 좀 풀고 해 우리는 슈퍼주니! 어! 근데 너목보 지금 녹화 잘 되고 있는 거죠? 아 뭐야 이렇게 하면 된다며 아니 형 때문이라니까 야 나는 다 맞췄어 아니야 내가 매주 나오는데 너 왜 매주 나오냐 내가 나오지 그럼 아 나와 형은 너 뭐야 저희의 진실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너목보와 함께하는 슈퍼주니어가 뭐라는 거야 다시 갈게요 야 이 XXX 좋은데? 야 이 XXX 그 감정을 해달라고 딱 기다리시잖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자 이게 웃기다 아 아 아 큰일날 삐삐삐 여러분 슈퍼주니어가 너목보에 나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너네 말을 자꾸 안해 야 네가 여기 실현자야 왜 립싱크를 해 이거 털어야지 아이잉 좋은데? 좋은데? 우린은 슈퍼주니!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냥 자 생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팬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도론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론자들 우리는 슈퍼주니 아아 instil 실패를 해줄게 푸시면 이렇게 막떡 푸시면 이렇게 막떡 CAM On specale Backμά 우선 아 environments LON 그러면서 100 2023 잠시 후에 자신심은 너무 행복해 3,000m 5,000m 4,000m 5,000m 6,000m 1,000m 5,000m 5,000m 아아... 아아... 왜 안 해요? 아! 어! 오케이! 안 나왔어! 안 나왔어! 아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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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나 진짜 던지고 봐! 나 진짜 던지고 봐! 나 진짜 던지고 봐! 야, 카메라 안 보여! 나 진짜 던지고 봐! 야, 야, 야! 나 진짜 던지고 봐! 빨리 던지고 봐! 변경해! кар트시 그대로! 그냥 아아! 이제 wissen! 아! mathematics nesse bgm Eduardo 아, 너. 차 oxidation! 서 sixty 잠깐만 멤버들은 잠깐만 멤버들은 잠깐만 자 은혁 아니 동해 빨랐는데 아 기현이도 묻어나는 섹시 있어요 성민이 엉덩이가 섹시해요 당연히 몸이 섹시해서 은혁이 말랐지만 섹시합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 가장 섹시, 섹시킹이 될 수 있을지 자 먼저 멸치부터 개인 섹시 댄스를 합니다 개인 섹시해서 섹시해요 자 신도 좋아요 그렇죠 자 뛰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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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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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는데 웬만한 편 들어도 될 수 없는데 신도씨 너무 잘했어 섹시 댄스 춘거에요 또 평화 그 자체 peace afsallamalai gom afsallamalai gom 식사하지encie 이제 덕분은 하지 않을hee? 자금쪽 이제 좀 슈퍼 나는 하는거 슈퍼 ㅂ H sued You gotİ next You got the some... 영 perceive의 영raszam 영어주 오 measurement 칠 와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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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공격. 우리들이 같이 왔다. 그렇죠. 포메이션. 포메이션 중에. 자 강인이 지금 엉덩이에 밀리고 있어요. 자 자리 싸우면 위험해요. 그렇죠. 하필에 쇼트랙 가세요. 자 신동이 견제에 들어왔어요. 뭐야 아니야 질문을 해. 질문을 해. 말해ольmniej. 다 rear cure 나왔다. 자 같이 선Every Week OK.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. 당능이 세워져. 당 richtige. 3 2 2 2 네 4 3 5 Seven Metropolitan 10번 Junнь이 두 기간을 다 birdatt. 눈에 다 발을 하는组 안 Pokemon에 close on. 절로 돌아온 sum Willler. 정답은 신도게, 블랙스 법원 이상, 그중! 블랙스 법원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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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장면은 사랑해 다양한 핸버루 후배들 아이돌이 기감이 되는 이게 마마시탈 포인트에요 정말요? 굉장히 놀랍네요 마마시탈 포인트 10년간에 첫 번째 포인트는 예스! 처음 시작할 때 특이형이 확실하게 저는 허들 선수를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슈퍼주니어보단 허들주니어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허들주니어님 앉아주시고요 네네네 팬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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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돌아온 허리팀 슈퍼주니어님 앉아보세요 앉아주시고요 내가 봤을 때 나중에 한 명 한 명씩 나오는 게 더 재밌으니까 1명cil 5명줄 3명 counterpart 2명 정도 포위한 것 momento 2명 어 four 1명 2명 2명 5명 2명 자 오늘 대형방송 주! 자 오늘 대형방송 주! 대형방송이에요 넌 의자를 왜 가져와 너는 왜 너는 의자를 왜 가져와 너는 왜 너 혼자 앉아있으면 인상하잖아 죄송합니다 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야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방송을 어떻게 하냐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나왔다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나왔다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나왔다 자 오늘 주간회도 형이야 와 완전 야 너 산딱 내리지마 야 너 산딱 내리지마 걔네들 아까 안 올렸어요 올려 올려 야 중요한 승국수기였잖아 아니 그 느낌 아래 지금 걸려있는데 안 나와 왜 저희가 각자 활동 하신지 아시겠어요 왜 저희가 각자 활동 하신지 아시겠어요 슈퍼주니어의 이름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성씨 신녹씨는 동참하는거에요? 자 예성씨 신녹씨 인택씨까지 저는 MC잖아요 야 MC면 슈퍼주니어 아니야? 슈퍼주니어 야 슈퍼주니어 야 네가 슈퍼주니어 이름 날고 콘서트로 번 돈이 얼만데 그때 난 멤버들 진짜 싫더라고 그때 난 멤버들 진짜 싫더라 그럼 언제 좋아 멤버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와 이거 자가야 와 이거 자가야 팬 팬 팬 안 좋아 어 김정남 팬 야 목소리 톤이, 목소리 톤이 너무 예능에 안 어울리는 약간 다운된 톤이고 막 계속 약간 이런 톤이어가지고 형이, 형이 계속 그러니까 뭐라카노 음 목소리 톤이 귀여워 파자마 있고 우리 여성이 왜 이렇게 슬프게 불러 나 파자마 있고 파자마 пу Part 2 헤이! 마마 씨 우리 헤이! 마마 씨 자 내가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들었습니다! 아! 아! 으아! 아! 으아! 글쎄! 쯋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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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우와. 내가 그렇게 못 댄거니? 섹시, 보니타, 새뇼린타, 마마시타. 섹시, 보니터. 새뇼린타, 마마시타. 우리 이탈리아 갔어요? 구찌. 여우. 도리토지라. 바게티. 레자니아. 라푸르드, 푸우사. 마세라티. 페라리. 자리. 에이스밀라. 에시밀라. 인테밀레 인자아기 왜 이렇게? 기브라트야 안되네 바라보 남한테 나온거야 나왔어 나왔어 수고하심다 수고하셨습니다. 플렉스 수고하셨습니다. 뭐야 뭐야? 잠시만요. 아니. 수고하셨습니다. 동현아. 너는 멍청하지만 귀여워. 나 너무 짧아. 나 이렇게 하면 너무 조금밖에 안 나갈 텐데. 60초 동안 개미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. 시작. 동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. 그냥 가는 거예요? 저 이거 가져가셔야 해요.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. 이거 가져가세요. 이거 가져가셔야 하니깐요. 저 선생님 이거 가져가셔야죠. 가져가세요. 개미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. 이거 질문이 이래. 개미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. 뭐야. 뭘. 지금 바로 출발. 아직 시간 남았어요? 몇 초죠? 그래서 말이죠. 아르헨티나 칠레. 이상 멕시코 시티에서 이특이었습니다. 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. 계속 마지막 질문이야. 평생. 평생. 나는 이거 듣고 갈게요. 자 여러분 다음 질문입니다. 평생 라면만 먹기. 평생 햄버거만 먹기. 야 마이크 때라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혼잣말 하기 좋아하는 이특씨가 이곳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. 은혁씨가 목격을 했다고 그러죠. 은혁씨 어떻게 나와요. 평생 말 한마디 안하고 살리. 평생 이특이 형처럼 말만 하고 살리. 어 말 안하고 살래요. 그만 들어가시죠. 어겨울 수가 있어. 하지만 여러분들. 저 의상 반납해야 된대요. 왜. 자 여기까지입니다. 자 여러분들 마지막 질문입니다. 저 선생님. 저 반납이에요. 자 다음 질문. 카메라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감독님.